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벙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10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경향이 있는데 interpret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evidence 증거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석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 to confirm은 to 부정서 부사 목적으로 잡으면 되요. 부사 목적으로 confirm하기 위하여 confirm해 주세요. confirm 확인 확인하기 위하여 필리핀드에서 대생약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면 they already hold 그들이 이미 hold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연구에서 subject 는 주제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피 실험자 들은 what asked 수동으로 썼죠. 요청되었다. to read 읽는 것을 목적어. to 부정서의 동사 원형. 그 다음 and to 생략구조죠. to evaluate의 동사 원형 2번이에요. evaluate는 평가 해달라고 연구의 report를.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겠죠. whether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에요. 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 capital punishment인데 capital punishment를 합쳐서 사형. 사형이라는 것이 prevents. 막는지. 사형 단수로 썼고 s 들어갔어요. crime 범죄를 막는지에 대해서. after all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reading이에요. 자 그 리포터라고 해석하면은 안되겠죠. 사형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리포터를 읽은 후에 도우즈는 일반주어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who initially favored death penalty까지 말했어요. 도우즈가 주어. said가 복수. 자 who 사람으로 받았죠. initially favored 그러면은 초기에 선호했던. 자 초기에 선호했는데 뭐를 더 death penalty는 아까 나왔던 capital punishment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형을 선호했던 사람들을 말했어. 자 또 대생약구조. 자 대인은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사형을 선호했던 사람들은 sure를 더 확신한다고. 자 in their view. 그들의 시아란 말은 여기서는 사형 찬성. 자 그 다음 those도 사람들 일반주어로 썼죠. who initially opposed to the death penalty까지 또 묶어 볼게요. 포즈는 반대했던. 사형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또한 말했어. 자 또 대생약구조네요. 자 그들은 그래서 뭐야. 사형 반대. 하는 사람들은 더 sure를 더 확실한데 그들의 시야에 대해서. 자 두 그룹들은 interpreted 해석했다. 자 the same. 빈칸 주의하시고. 같은. 자 evidence 증거를. 자 exactly 정확하게 빈칸 주의하시고 opposite. 반대 방식으로. 똑같은 건데.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제인 숄터는 짧게 말해서. 자 사람들은 are reluctant는 뭐냐면. 주저한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뜻이요. 뭐를. change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집 똥고집 뿌린다. 뭐 이런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지금. 주제를 believe is singing 이라고. 지금 답이 나오는데. 원래 singing is believing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있는데. 거꾸로.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는 말을. 니가 믿으면 안 바뀐다는 뜻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 자 우리 주제는 알파고시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